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지난주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가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V자 반등보다는 당분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인플레이션 관련주와 엔데믹 전환 관련주 그리고 낙폭화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거렸습니다. 이 종목별 순환매가 빠른 현 시장 상황에서 성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삼성지권은 미국 자동차 OEM 업체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모빌리티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내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새로운 방역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중순 들어 안정을 되찾으면서 최근 반등한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IT 등 성장주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3월 FOMC 회의 이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그간 낙폭이 컸던 성장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위추자증권은 미국에서 성장주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는 유효한 전략이라면서도 올해 통화 긴축이 본격화하면 성장주 강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 호흡보다는 빠른 호흡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위추자증권은 플랫폼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주가 조정 폭이 큰 성장 섹터에서 반등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거래 채권단에 이어서 쌍용차 노조까지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조만간 인수합병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 모터스 컨설팅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25일까지 잔금 2,7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애초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인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에서 사모펀드 키스톤 PE가 빠져나갔고 사모펀드 KCGI는 쌍용차 지분율 확보나 자금 대여 등 투자 방식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인수자금 확보의 핵심이었던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 EV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화장품주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실외의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기점으로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최근 주가 급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가 커질 때마다 화장품주 주가는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경제 활동은 늘어나지만 화장품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은 영향이 컸었는데 마스크가 그 문제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크 착용이 폐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폐지하고 실내만 유지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외의 마스크 의무 해제는 화장품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면세점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업계의 선도인 CJCGV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회복 국면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무 부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CGV 주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던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0% 넘게 빠졌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발표를 앞두고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극장 내 취식이 허용되지 않는 등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권가는 올해 CGV가 실적 턴 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기저 효과가 있는 데다 각국에서 회복세가 관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업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실적 회복세는 확실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회복 수준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이유에서입니다. 삼성증권은 CJ, CGV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만 천 원으로 기존보다 6%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다수증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2억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성과급이 상향되고 직원이 받는 보수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각사가 공시한 2021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2억 원 이상의 증권사는 BNK 투자증권과 부국증권, 한양증권, 메리트증권 등입니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연간 급여 총액을 직원 수로 나눈 수치인데 급여 총액은 급여, 상여,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수 2억 원대 증권사가 2020년에는 부국증권이 유일했으나 지난해 4곳으로 증가를 했고요. BNK 투자증권의 작년 1인 평균 급여액은 2억 6천 6백만 원으로 증권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됐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게 되신가요? 오늘 주목할 이슈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6월 달 정기 변경 관련해서 편입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효과를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년도 11월 달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일단은 6월 달에 정기 변경할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요건들이 좀 갖춘 종목군들이 이제 서서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심사 기간이 좀 경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종목군들 같은 경우 FNF, SD 바이오센스, 메리츠화제, 일진아이설로스, 케이칵, 하늘시멘트 등이 좀 편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변경일은 6월 10일 날 그리고 6월 9일 날 패시브 자금에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기 편입일 전에 이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좀 기대를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2002년부터 전년도 22번의 전기 변경 효과를 분석을 했을 경우 3개월 전에 편입을 했을 때 약 15% 정도 1개월 전에 편입했을 경우 약 10% 정도의 초과 수익을 좀 거뒀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군 가운데 일단 편입을 해두고 이제 3개월이 약간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관심을 관심을 많은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코스피 200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 비율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패시브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해서 효과가 좀 큰 것보다도 일단은 거래에 대한 대비 일단은 유입이 되는 패시브 자금이 좀 큰 폭으로 좀 효과를 나눠봤는데 유입 효과가 좀 큰 것을 보게 되면 하늘 시멘트가 126억으로 평균 거래 대금 대비 약 3배 정도 FNF 같은 경우는 약 828억으로 약 2.9배 정도가 일단은 거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추종 자금이 약 40조 원 정도를 가정했을 때 추종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FNF와 하늘 시멘트가 좀 효과가 좀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하늘 시멘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택 공급 확대로 수요 증가세가 좀 시멘트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시멘트 단가 인상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한 FNF 같은 경우 일단은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중국 출점 투트랙 전략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요수 종목 하늘 시멘트와 FNF가 일단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가 좀 가장 큰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요수 종목을 좀 관심 갖고 선별해보았습니다. 네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가 큰 하늘 시멘트와 FNF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